반갑습니다 오늘은 단호박백김치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오늘 겨울인데 봄날씨처럼 따뜻해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하고 배추가 있으면 이렇게 절여 놨다가 배추 한 포기하고 무 한 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무를 나박썰기 해가지고요 요정도 두께로 소금에 이렇게 절여 놓으세요 배추는 미리 절여 놨고요 우리가 국수 삶을 때 육수를 뽑잖아요 육수 물 조금 맛있게 야채하고 쥐포리 요런 거 넣어가지고 육수 뽑아 놓고요 단호박 한 개하고 식은 밥 한 그릇을 육수를 넣고 믹스에 싹 갈아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예쁜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나거든요 그 싹 믹스에 갈은 그 물에다가 사과하고 배를 갈아가지고 점만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 양파는 곱게 다져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고명으로는 땡초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땡초 요 색깔 두가지 하고 그리고 대추 돌려깎기 하고요 피망이 있으면 요것저것 색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실온에 이렇게 놔두면 맛있게 있거든요 그러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애기들 이렇게 매운 김치 싫어하는 애들은 이렇게 단호박 백김치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맛도 있고요 간단하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